아까, 아까 했잖아. 어멘. 나훈아씨, 어멘. 여자 키로 해놔요? 네, 그냥 여자 키로 해놔요. 어멘. 우리 어멘. 못할라고 날라봐, 맑으며 찰나, 못날라면 못났거나 살자. 고생해 죽자 하니 저 주님의 여름 신세 마리아의 밤에 없네. 우리 어멘. 못할라고 날라봐. 우리 어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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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할라고 날라봐. 어멘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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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멘. 라스트 싱어에서 음해를 불렀습니다. 아 그래요, 제가 본 것 같아요. 저도 유튜브에서 봤어요. 클립으로. 라스트 싱어가 TV조선... MBN. MBN인가요? MBN에서 라스트 싱어는 중결 안에까지 들은 친구들하고 미스터 트롯에 또 굉장한 지원이 김양이란 친구들, 가수 활동하는 친구들하고 라스트 싱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왕중왕전 뭐 이런 택이죠.